오마이걸의 래퍼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정면입니다 정면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동일하게 살짝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 오른쪽 2층 영상 기잔들을 위해서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포즈 좀 바꿔볼까요 다섯 번째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를 했군요 또 좋습니다 정면입니다 하나 둘 앞을 봐주셔야 돼요 앞을 네 일이 커졌습니다 오른쪽도 봐야 되는데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틀어서 네 그렇죠 좋아요 됐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네 왼쪽도 한번 네 자 왼쪽을 살짝 네 조심히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왼쪽 사랑스러운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랑스러운 포즈 네 사랑스러운 포즈 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다 봐주시고요 오른쪽 오른쪽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왼쪽입니다 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한 아련한 포즈 한번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마지막 오른쪽 보면서도 다시 한번 오른쪽 보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아련하게 오른 오른쪽 아련 네 아련 네 네 마지막 왼쪽 보면서 아련하게 다시 한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컨셉 요정 맞습니다 네 아련한 포즈 대박이에요 네 감사합니다